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죽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않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하네 예수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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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ite 내 gén supreme 아멘